표절 맞습니다 뭐야 강민주 이제 우리도 인정할 건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작가 그런 원작이 있는 줄도 몰라고 본 적도 없어 왜 이래 작가가 원작을 알든 모르든 봤든 안 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드라마 컨셉이 너무도 일치하고 극적인 주요 설정들 스토리의 유사성에 인물 캐릭터는 물론 소품의 의상의 주인공 대사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딨어 섹스피어 이래 이야기 구조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 사람 생각에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껏 많이들 빠져나갔죠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난 사례들을 보면 확실히 표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표절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잖아요 다시 말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표절은 맞는데 그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저작권에 대한 취약한 법률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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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와서 표절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 거 아냐 저 모두 사피 쓰고 문 닫잔 말이지 그래 그러자고 아유 보무장님 소송 판결 나봐야 표절 인정되기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그냥 버티면 금방 또 잊어버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 정치계건 합계건 하필 표절에 아주 예민한 시국에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유주야 박민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깨달은 건 인생은 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다 지금으로서는 소중 취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표절 소상한 웹툰 작가 제가 만나서 설득해 볼게요 정말이지? 진짜지?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지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다음 작품 미니에 송중기 주세요 송중기? 에이 그건 아니지 송중기는 저 사극 50부장에 꼽느라고 내가 얼마나 공 들였는데 그럼 없던 걸로 하고 알아서 들어가시고요 아니 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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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 일만 해결해오면 내가 그렇게 할게 싹컬로 도와줄께 고맙습니다 그래서